미쳤던 6월 13일 웃음 많던 그녈 처음 만났죠 한 번도 생일을 남자친구와 보낸 적 없다는 그녀를 신발과 가방을 좋아했지만 그 모습이 귀엽게만 보였고 내어진 모습이 슬퍼 보인다며 사진을 찍다가 그녀가 웃었죠 햇살 따스한 2월의 첫날 그녀를 처음 울리고 말았죠 퉁퉁 퍼 버린 그녀 고운 두 눈 나도 그마도 버렸죠 싸울 때마다 우리는 서서히 이별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죠 서로 며칠씩 연락도 안았지 주사운도 거의 보냈죠 매일 그녀를 데리러 가던 길 천례였단 걸 그녀는 알까요 내 인생 한 번도 그녀를 이길 그 어떤 누구도 만난 적 없었죠 6월 17일 힘들었던 그녀 내게 그만해 거치자고 했죠 결국 그녀의 계획에 상처만 좋네요 진짜 내 맘큼 게 아닌데 한달도 지나고 1년도 지나고 지금도 그녀가 가끔 보고 싶어질 때가 있죠 인생건 인생 exists 그 크게 아직도 지날 때 마치 어제 일 처럼 선명해요 밤에 공허환도 그 행복한 짙 understands 지하 3가급 덮밥집도 덮밥 먹고 싶다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